수수의 언니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거 같아. 그래? 왜 그랬니? 하고 네가 그래서 모쏠이야 이러고. 말 넘으심. 목소리가 목소리 같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 내가. 아니 목소리 좋은 편이긴 해. 근데 모쏠 같다며. 모쏠 할게. 아니 모쏠이 더 인기 많아. 제 모쏠에.. 아하 나올 줄 알았지? 길게 이 자식들아.